, 레피탈 자, 녹화 시작했구요. 컴퓨터는 컴마왕. 게이밍 견은 기가바이트입니다. 아, 스타얍님.. 에롤계 또, 아니.. 아니이... 로마 음악홀리 환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실 게임 bj치고 별풍 많이 받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게임 bj는 방송을 시작할 때 돈벌려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야 야광오리님 두개 스태님 55개 감사합니다 우더기호는 기미 아 똘킹 밤엔 딸킹 김한기 그리고 야광오리님 22개 감사합니다 야광오니 두개 22개 고맙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아니 야광오리님도 두개 22개 22개 저분이 자기 생일이라고 자기 생일이 2월 22일이라고 적혀서 오신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꺼야지 고맙습니다 룬은 만화재생룬이라서 만화가 빨리 차되긴 하는데 사실 게임 bj치고 게임 혼잡이 그냥 심심해서 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돈벌려고 게임방송시 한사람은 금방 접어요 왜냐면은 수입이 안나거든 처음 방송하면 제가 일년동안 방송했을때 수입이 백만원이었어요 수수료 아직 안떼고 수수료 아직 안떼게 백만원이었어 떼면 더 안돼 근데 돈 벌려고 한 사람이 일년동안 백만원이면은 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일년동안 백만원이면 돈 벌려고 한 사람은 아니잖아 자 마나가 존나빨리 차네 스타얀님도 한게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선비님 한게 감사합니다 자 룬은 만화재생룬이라서 눈이 굉장히 공..뭐야 만화량이 굉장히 빨리 차야되요 아 차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즈리아를 버리고 폭탄만 던지겠습니다 이렇게요 아아 아까워 뭐야 이렇게 안맞어 형사 때려야겠다 사orge 마자쨩 싹 헬퍼냐 제가 고마운게 약간 수상 아닙니다 마자쨩 오케이 계속 던진다 나는 여기서 요렇게 뿅 펑 지금 내 눈에는 시야 imaginar 왜 없어 지금 아싸! 야 이거 재밌다 어머어머어머 평 어머어머어머 박퀸 실사기 감사합니다 야 이거 재밌는데? 안전하구덩 펑 평이요 오! 저거 진짜 깝다 와! 눈 돌아간다 집에 가쇼잉 자 저는 만화재생 룬을 맡겼어요 만화재생계 2룬 지금 스킬 이렇게 던졌는데 만화가 반이에요 벌써 차고있어요 지금 또 야 근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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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만화가 차네 만화가 차긴 차 아싸 8원 8원 밟을 때가 돈주네 찍어놓고 퓽! 펑! 만화 몇 드냐 55밖에 안들어? 야 연운 갈까 이거? 아우 재밌네 어? 어 피했어 자비로 소빈빈이 향기 감사합니다 오 잘 벌린다 아주 까비 안 밟아주냐? 이쯤? 와 잘 피해 딱 꺾네 거기서 그 순간에 평타 도전서 딱 꺾고 황이야! 이상한데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룬이 만화재생 룬이다보니까 몸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보니까 소나한테도 맞으니까 아프네 방금 전에 보니까 살짝 맞았는데 평타 한번 때리다가 좀 신중히 때려야겠어 패시고 때리려고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펑! 이지럴 때린다 벌써 500원이네 소나 원래 딜이 세다고? 도전서 훔친 돈 54원 100원 자 집가서 템 바꿉시다 왜냐 이거 보면 돈 더 훔칠 수 있어 이십 뭐야 와 24원 들어왔네 한방에 8-3에 24원 이거하면 그럼 45원 들어오겠네 한번에 야 다리우스 역시 갱승 — CS먹는줄 알아서 방금 전에 우리 사운드 들어오길래 그리고 서포터니까 스탬이라는게 감사합니다 1더기 1은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만화재생있죠 기본 만화 재생 100% 그리고 특성도 만화재생 이른, 만화에 비해서 마나 회복량 증가 룬도 만화재생 몰래 CS 드세요 아이 CS 먹으면 이거 안돼요 돈은 모듬차에요 으잉? 특성을 그러면은 그 룬..룬..뭐야.. 만화 재생이니까 템을 그러면은..어떻게 할까? 말..달콤한 그냥 향기 감사합니다 야무위 없이 빠졌네? 와딩이다 모렐로요, 연운이요 연운, 근데 연운이 필요가 있을까? 모렐로만 가야 될 것 같은데? 백마타 탈인님 6개 감사합니다 어우 계속 개시끄러 가만히 있지 못해 아, 도리님 1개 그리고 르끄님 에로에게 팬클럽 감사합니다 통크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펑이요 감사합니다 결절 자 poser 죽였 으 instagram 와거야야뭐야뭐야 어어억 야 몸 좋을라 약자 아하하하하 야 몸 너무 약하다 아, 샤크구나 쟤네 엇 깜짝 놀랐네 아이 아, W 아가 생종기지 생..생금도 못했네 땅킹 밤에땅힌냥 감사합니다 아 이거 생각을 아예 안했네 죄송합니다 이거 직스를 오랜만에 해갖고 오늘 리파는 아예 한번도 안쩍게 이거를 이런 스킬이 있었는데 맞아 아 이렇게 좋은 스킬이 있는데 까먹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방금 말 안했으면 또 안썼을거야 아마 깜빡했어 깜빡했어 직스를 안해갖고 다음부터 안죽겠네 이제 직스를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 오랜이 이거 완전 안전하거든 킬 누가 먹었지? 소나가 먹었구나 아 집에 가지마 집에 가지마! 까비 아 뭐야 미니한테 맞았는데 피가 이렇게 많이 달았어? 몸이 너무 약한데 진짜 쭈꾸빡빡빡빡님 두개 감사합니다 빼꼭님 5레벨 쇽 어우 쎄다 근데 쟤도 DJ 뜰킹님 한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비 맞았네 15분 들었다 고맙습니다 아싸 오호호호 예 3 2 1 여기다 그렇지 아 CS 먹어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되게 짜증나겠다 언디립장에서 폭탄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날아와 그렇지 돈 내놔 까비 숨어주면서 또 마나가 초당 1차네요 보니까 초당 1 야아 평타 한방 맞아줘 스킬 아니야? 월캐스에 오 다 밟아준다 쟤 돈수급 개꿀 어어 초초초초 쿠키 열심히 먹어라 수확이나시네요 애가 여기다 그렇지 어어허허허허허허 개짱나 CS 맘먹고 먹을 수가 없어 폭탄이 계속 날아와 여기다 깔아야지 CS 못 먹게 여기여기 던져 못 피하게 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하하 탁alu 타워도 때려주고 shows 안그래 코고모야 아허허허허허하하va itchens 흐으으음 와 당연하지 그렇지 너도 재밌지 이리로 꽂아지 뭐야 앞에 나오게? 꺼져 어 ㅅㄱ 앞으로 오지마 샷코 왔나본데 꼬라지가 여기가? 어, 걔 아닌데 스네이크님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 까비 왼쪽으로 갔어 또 던져줘야지 그럼 여기 CS 먹으려겠죠? 왜 나만 노리는 거야 이씨 세들아 제법 졸라 약하네 재미는 있는데 몸이 오나 문제가 아니 이 원딜 노려 원딜 나말고 어, 얘 힐 안쓰냐 그리고? 썼네 벌써 썼구나 사판 봐도 됐네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라인 밀려있으니 좀 사려야되나마니 아니 사릴 수가 없어 폭탄이 쿨이면은 던져야돼 상대방 갱킹이 좀 약한걸 해야되나? 너무 약해 짜증나서 먼저 죽이는거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띠꺼워서 나 좀 띠꺼운 라인에 갱을 많이 가는데 그거랑 비슷한 이치일 수도 있어 못방이 많이 약해 원래 직스가 좀 약 원래 기본이 약하긴 한데 없어 없어 그레이논만 1개 11개 그리고 듀 맥셀린 5개 감사합니다 얘 집에 가네요 나 밀어야지 그러면은 나도 CS는 먹어보자 맛좀 보자 오케이 아우 CS 맛좋다 6레벨 찍으면 얘한테 쓰지 말고 궁을 로밍을 갈까? 그게 낫겠는데? 궁을 갑자기 미드에 폭탄 떨구는거야 그게 낫거 같애 갑자기 어딘가 착하나오진 않겠지? 궁돌었다 턱이형 오호 스틸 좋다 미친놈 벌써 소리왕이야? 돈내놔 자 궁돌았네 미드가 상대방이 모르가나 1킬 1데스 우리 루블랑 1킬 0데스 2증 잘 피하네 피하기 쉬운거 아니게? 좋았어 왔어 W Efendimiz 쏘버리자냐 이거 아 귀찮다 흫 поч니까겨 Aww 왜 써버리자냐 이거 아ampa니에요 Lorra 박은 정말 좋았는데 아 소나라서 피읍이 금방 한단 말이지 근데 쟤는 안그래 금호야? 마너 없다 스킬 진짜 남발 진짜 쿨 마너 쓴다 스킬을 그래도 Q 쓸 마너 계속 나오네 원 나이스 다음 무선 맞자 이선만가요? 더블 섬마 나지 않을까 차라리 이거 이보다 이를 벌리니까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잘하네 이즈리얼 이선만의 역습 큐 다음에 못피하기 이쯤에 깔아놓고 여기다 던져두면 퐁 sigh 이게 다리우수 아 다리우수 무찑이구나 찌X 여기 들어가면 안돼 그래 에코도 왔네 뭐야? 2 tengo 텔리어었어? 안녕 멍청강 오오요 오 segregated 으이 europe 오케이 오오오옹 아프짱 좋았어 어? 군김면 잡겠는데 어 군김면 잡는건데 저거 아 그놈 money 있구나 좋아 그동안, 미드랑 나랑 탑이 밀려있죠 자 내찌대가 다 왔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쿨감심발 당연히 쿨감심발 그리고 마나가 아니라 주문력에서 룰넨을 가자 흐흐흐 궁돌았네요 궁날리러가자 오 쪼쪼쪼 쪼쪼쪼 쪼쪼 klk 쪼쪼쪼쪼 쪼쪼쪼쪼쪼 까歩 쪼쪼쪼 tien 아 쿨금 한 명맞았어 가 라 02št 또라이 킹님 감사합니다 이게 멀리서 던지면 약간 넓게 떨어지네 이게 판테온 마냥 맞았다 맞았다 스네이크에 다섯개 감사합니다 아 멀리 떨어져.. 늦게 떨어져요? 아 그래? 급피스 시조밍 감사합니다 아 몰랐네 이거 왜 몇번에 먹어 이거를? 왜 안먹어? 아 쟤네 피 오는구나 아 ㅈㄴ 아프다 야 그렇지 펑 아 저기 쉴드가 그러취 나이스하게 꾹 깔끔하게 욕먹읍시다 미친 트레님 마른에게 감사합니다 스네이크에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많이 죽을것 같은데? 됐어어 어 어? 쟤가 미쳤나? 쟤가 못잡나? 잡을수 있을거 같은데? 어 재밌다 개재미야 좋았어 아 만화재생룰 좋네 만화재생룰 보니까 얘로 갈만한 그 캠프가 많어 근데 보니까 이거 샤크와서 죽겠다 이거 둘다 빼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직스 소리만 좀 못 줄이나요 이거 이새끼 그리고 오른쪽 클릭할때마다 자꾸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좀만 기다리자 ppt님 감사합 ppttt님 이런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료님 에러에게 감사합니다 박휠 추천 콕콕님 한게 감사합니다 아니 시청료가 만원이나 해? 무한도전도 꼭짢는데 감사합니다 내 시청료가 만원이라니 그렇게 비싸? 자 직스 좋은점 공성이 좋다 너희 타워 못믿어 직스 좋은점 타워를 못믿어 얘네가 펑펑 저리가 펑이요 드리븐 네인스님 100개가 감사합니다 뚜뿌빠빠뿡 빡뽕님 한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리엠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라 스타님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주신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냥 만화 통으로 올리는거 어떤거에요 그건 집을 자주 가야되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거죠 뭐라 해야되지 용돈에 비유할라그랬는데 용돈 기운이 좀 아닌거 같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짠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게 나아 나 잘생긴다 못 쏟을까? 아니야 난 물몸이야 가고싶지 않아 어 넌 가니? 야 근데 안가면 내가 뭐가야돼 왜야돼 아싸 오케이 지금 오기 잘했다 이야 우리팀 잘하는데 유튜브 강림하기 감사합니다 지금 훔친 골드가 벌써 870원으로 훔쳤어 기본이 200원 이걸로 1000원 벌었어요 거의 CS먹을 수준인데 CS도 먹어야지 그러면은 돈도 훔치고 CS도 먹고 와우 근데 원디로 돈 많겠다 잘하면 이제 극팀 쓸 시즌이와 사사솔라가님 감사합니다 킬도 먹는거야 그리고 딱이야 펑 그리고 궁으로 막 CS도 먹고 최고네 펑 최고 멀리에서 정말 최고 먼 곳에서 아 마너가 없다 알았지 1700원 이야 마스 잘컸네 좋았어 진짜 마나 지금 재생템이 이거밖에 없는데 스킬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절대 지금 초당 1이 넘기차네 블루드가 먹을까 그 만화가 아니 돈 훔치는게 이게 기분이 좋아요 뭐라 해야되지 그니까 원래 리그오브리젠드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건 한정돼있어요 왜냐면 상대방 키를 먹거나 CS를 먹거나 정글물 먹거난데 이건 내가 돈을 만들어낸 느낌이야 사실 1승이 소원님 3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없는 자원을 만들어내는 느낌이야 철검수리님 10개 감사합니다 철검수라님 가짜잖아 저거는 으잉? 펑 이쯤? 아이 땡겨버렸어 오케이 에코마 잡고 좋았어 야 우리 훨씬 세다 우리가 진짜 지금 상대 서포트 누구죠? 소나? 비교도 안돼 어? 소나 한게 뭐있냐 하하하하 펑 평타 시시기 한번 그렇지 버라스타님 한개 강약 넷더여인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좋아 이건 안먹어라 야 돈 1000원을 훔쳤다 벌써 철검수라님 50개이로 감사합니다 너희로 50보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려줄라는데 나름 까비까비 빼자 이거 너 위험하다 고맙습니다 돈 내놔 오우 저거 어떻게 안맞아 저거 뭐야? 튕기는 사이에 안맞은거 설마? 자 그건 용타임이다 시켜따보자 아 불자님 한개 그리고 철검수리님 10개 그리고 버라스타님 에럴게 감사합니다 아니 뭘 첫판인데 왜 이렇게만 해주죠 갑자기 또 철검수라 10개 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에요 형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문과 품반이 되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배야되네 드디어 믿을채 밀렸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네 곧 욕먹히겠다 이제 욕나간.. 욕나온다 고마워요 영겁 어때요? 영겁은 근데 뽑는데 좀 오래걸리지 않나요 그게? 그게 영겁이 뽑는데 오래걸린거 뿐 아니라 뽑은 다음에가 문제야 그게 스테이사이드가지고 그게 좀 오래걸려 에 욕먹자 포시자 완성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용 근데 이거 혼자 먹겠는데? 이거 좀만 떼려다니 가야겠다 가자 가자 돈 벌러 가야돼 나 지금 용떼릴 시간이 없어 바빠 지금 나 여기 좀 위험해 스까도니 5개 감사합니다 아냐아냐아냐 앙 야 잠깐만 어잉? 이게 한방에 죽어? 스까도니 5개 고.. 고.. 감사합니다 이거 있는거 아냐? 와 이거 루데에도 15원 들어오네 루데 맞았는데 폭탄 안맞고 앞으로와 그렇지 킬 딸 라이서 여기쯤에서 여기쯤 아싸 펑이요 아까비 1레벨이었구나 아잇 마법면역 블레스 너무 오피하 저거 화원인 열악 감사합니다 에잇 저 밑에 에잇 저 밑에 요런게 감사합니다 일덕일은 감사합니다 피비섬님 감사합니다 한개 궁극기가 60초 쿨.. 쿨도 길지가 않네 뒤에 굉장히 잘나오는데요 지금 소프터가 아닌거같애 어느샌가 이즈리얼이랑 안 놀고 있어 루루카 이즈리얼 안 만나고 있네 이즈리얼 내 라이넌데 이거나 먹어 돈내나 오오! 나이썸! 성이요 저 못잡냐? 아 저거 진짜 아깝다 그냥 던진거였는데 CC기가 들어갔네 핵물모음 와우 이거 지.. 이거 지금 파워님 소물뜨기 감사합니다 이다귀는 감사합니다 암 붙였어요 암 붙였어요 이거 지금 내가 딜량이 거의 이즈보다 높겠는데 이 정도면은 딜을 하도 많이 넣어서 나이스! 폭탄! 황이형! 흐흐흐흐흐흐흐 이거나먹어 오지마! 파워님 서른세이 감사합니다 3 더하기 3 어휴 3 더하기 3은 띠웨이 감사합니다 오지마 만화가 70 이제 좀 많이 되네 오오 돈 내놔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2200원! 뭐부터 얼마나 훔쳤냐 도대체 1200원 훔쳤고 벌써 와 뭐야 이거 지금 특성은 얼마 훔쳤냐 이걸로는 와아 다음 템 여기서 만화재생은 필요없나봐 그냥 주문력으로 되겠어 그냥 이거 깡주문력 올리자 아니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훔치는데 이걸로 지금 큰지팡이 훔쳤구요 280번은 자동으로 벌었구요 지금 특성도 있어 사실 특성도 있어 돈이 진짜 많이 벌었다 야 만화재생 재미있네 이게 만화재생 안가면은 내가 봤을땐은 폭탄 한 4번, 5번? 던지면 만화 없을거야 길차인 거의 없어 그거 너 죽는거 아니겠지 설마 너 죽일게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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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쯤에서 아냐 혹은 와그러왔어 야지 잘나온다 엄청 잘나온다 화원인님 마흔 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덕이사는 감사합니다 라일락 인사일거 같네요 샷코나로올거같은데 갑자기 미명들 타고 나 죽일라고 저기있다 역시나 야 이 직색 꼬타이 피하기가 진짜 껄끄러워 오는데 사실 이게 어 펑이요 와 한탑 안된다 썸봅시 한탑 안된다 와 세상에 날 죽일 사람이 뭐야 저기 건너뛰어? 날 죽일 사람이 없어 아 55개 묻혔나요? 감사합니다 화원인님 55개 감사합니다 오덕이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뭐하냐 여기다 깔아놔야지 고맙습니다 1300원 와 써렛나왔네요 이거 디랑 1등 아니냐 이 정도면? 틀 너무 잘나왔는데 야 너무 재밌다 몸을 진짜 약간 단점이 몸이 약해 끝이야 스태암님 119개 감사합니다 이런 아니 119개 뚜뚜빠빠 백봉님 한개 아 두개 그리고 질겜 닝겐님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랑 볼까요? 디랑이 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원인님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나이가 소품 많냐? 해물 또르킹이 향기 감사합니다 페코님 되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뭐야 아니 소프터가 디랑이 왜이래 아니 소프터면 디랑이 1,2등 해야되는거 아닌가? 아 2등에 쪽팔린데 아 아깝다 다리였어 1등 먹었네 아 진짜 아깝다 1등 할 수 있었는데 화원인님 20개 감사합니다 네 소프터에요 하하하하 디랑이 4배 차이가 나네 아닌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1레벨부터 계속 건져 소프터넬 진짜 쉴 새 없이 그렇지 직스폭터는 100개는 100개가 뭐야 한 200개나 줬을거야 여러분 추천하고 싶어 부탁드립니다 화원인 5개 감사합니다 아우 화양냄새난다 여기까지 추천하고 싶어 부탁드려요 만화재생이 너무 재밌네